김재선 중구청장은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보문상 권역 내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현장 점검은 사방 사업이 진행 중인 대사동 1원과 2020년 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된 부사동 1원, 민가가 위치한 산계곡부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산사태 취약지 주변을 점검했습니다. 김재선 청장은 산사태 등 재난 취약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전 점검을 통해 자연재난 피해를 막고 만일의 사태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